안녕하세요. 김민수 대표님. 네. 메이커엑스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3D 프린터입니다. 네. 10억을 버시면 뭘 해주신다고요? 10억을 벌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. 음식 갖고 되겠냐고. 살만 짜요 음식은. 10억을 벌면은 근데 언제가 중요하냐 언제. 10억을 언제 벌 거예요? 글쎄요. 글쎄요. 10억을 벌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합니다. 약속하십시오. 약속. 보자. 복사. 안녕. 소개. 뭘로 10억을 버실 건지.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. 10초. 10억. 저는. 제가 제품으로 10억. 벌 수 있다고 생각 안하고. 응. 10초 남았어요. 개인 브랜딩으로? 강의? 강의 말고 그 프린터 출력물로 뭔가 부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다양한 걸 만들어서. 가능하겠다. 지금도 최근에는 이제. 뭐. 의자에 있는 헤드레스트가. 응. 응.